듣기 살기로 발 꺼 해보겠습니다! 예! 믿.. 믿읍니다! 네! 바로 오시죠! 네! 페인님 맞습니다 자, 등반 준비! 등반 준비! 더 앉으시죠? 더 앉아야 합니다. 제가 올라가겠습니다. 꼭! 등반에서, 경상에서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합니다. 네! 1. 2. 2. 2. 2. 3. 좀 더 교육 시작하겠습니다. 129번 후보생! 129번 후보생! 여기 장애물 보입니까? 네! 보입니다! 전봇대로 보입니다! 맞습니다. 앞에 보이는 장애물은 전봇댑니다. 1. 2. 2. 3. 3. 3. 4. 5. 공교장은 전봇대 오르기 교장으로서 적의 관측 및 위치, 지형을 확인하고자 할 때 그 교육 목적이 있습니다. 실습 조교 위치로! 3. 5. 5. 6. 5. 5. 6. 6. 5. 6. 5. 6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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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 설마 저 끝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겠지? 1, 2, 3, 4, 5, 6, 7 직발 점령 완료! 1, 2, 3, 4, 5, 6, 7, 7, 8 조교 관측 보고 실시합니다 2, 2, 3, 4, 5, 6, 7, 8 자신이 보이는 방향에 사물이나 인원을 보고 보고를 해주면 됩니다 지금부터 실습 진행하겠습니다 1조 실습 위치로! 위치로! 끝까지 등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등반 준비! 준비! 잠시만요 됐습니다 잠시만 어깨 걸어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아 아 아 이게 울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19번! 119번! 뭐합니까? 도저히... 다리가 닿지 않습니다! 다리가 안 닿으면 닿도록 합니다! 닿도록 합니다! 등을... 등에... 밟고 올라갑니다. 진짜... 만약에 저렇게 되면 저 등을 밟으십시오. 제 등을 밟고 저 손을 잡고...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. 밟고 올라갑니다. 올라가... 올라갑니다. 아... 절대... 뒤집히는... 동강으로... 달립니다. 알겠습니다. 네! 아... 밟고 밟고 갑니다. 알겠습니다. 네! 네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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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깃발이 떨어졌을 때는... 내려와서 깃발 가지고 등반합니다. 알겠습니까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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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전략 토의를 마치고 재실습하겠습니다. 알겠습니까? 네! 알겠습니다! 2조! 2조! 위치로! 위치로! 이쪽으로 맞춰주십시오. 이쪽으로 지금 맞춰주십시오. 준비되었으니 보고합니다. 준비되었으니 보고합니다. 준비되었으니 보고합니다. 준비됐습니다! 앞에 있는 상대 존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. 잘할 수 있습니다! 꼭 성공하겠습니다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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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반! 등반! 어깨 좀 내주시고 싶어요. 제 어깨 밟고 싶거든요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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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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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을 you- 조금만... 수- 조금만, 조금만! 아... 조금만, 하십시오! 됐습니다! 조금만... 아... 앗 바이팅! 이다이 우승 화이팅! 이다이 우승 화이팅! 이다이 우승 화이팅! 잘할 수 있습니다! 예! 점수! 조금만! 조금만 하십쇼! 됐습니다! 잘했습니다! 할 수 있습니다! 할 수 있습니다! 지주 핀만 잡습니다! 지주 핀만! 지주 핀만 잡아야 안전합니다! 지주 핀만을 잡아야 합니다! 다 왔습니다! 도와주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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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können wygląda! 아주 잘했습니다 그럼 관측 보고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후생이 바라보는 한시 방향에 보이는 상황에 대해 보고를 실시합니다 멀리 보이는 한시 방향에 교군 두 명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시 상황에 이런 높은 시대에 올라가서 적 상황을 관측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? 네 알겠습니다 128번 128번 후생 밑에 있는 127번에게 한마디 합니다 저보다 이도 작고 애소한데 열심히 맞춰주셔서 너무 고맙고 수고 많았습니다 윤부미 후생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하강합니다 하강 하강 유 하강 유 하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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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괜찮으세요 진짜 괜찮으세요 진짜 괜찮으세요 진짜 괜찮으세요 서로의 격려 한마디씩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죽기 살기로 발 꺼 해보겠습니다 예! 믿..듭니다! 네! 네! 자 등반 준비! 네! 더 앉으십시오 더 앉아야 됩니다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꼭! 등반에서 정상에서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합니다 네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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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? 어깨 밸만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정환이 얘기해 주세요 반드시 굉장히 부위를 다행히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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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간 cone 눈 잘하고 있습니다 유 가합! 흥! 쾅! utta 등반 완료! 3조는 지금까지 한 조 중에 가장 빨리 정상까지 도달했습니다. 올라가 보니까 기분이 어땠습니까? 한마디 합니다. 그만 좀 힘들어하고! 잘 살아보겠습니다! 이것보다 힘든 건 없으니까! 진짜 잘 살아보겠습니다! 같이 잘 삽시다! 이상입니다! 좋습니다. 하강합니다. 하강! 하강! 유! 자! 계속 내려옵니다! 유! 가! 다리 내립니다. 내립니다. 조금 더 내리고! 네, 다 바꿨습니다. 됐습니다. 됐습니다. 잘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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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econom이다. 정답! 잘하고 있습니다! 잘하고 있습니다! 1, 2, 3, 4, 5, 6, 6, 6, 7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하셨습니다! 오유필과 김태희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사랑해요! 사랑합니다! 김태희! 저도 많이 사야합니다 아리 동기라 김태희 거의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아리스마 강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1조 남았죠? 네! 지금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실습 위치로 위치로 실습 위치로 위치로 바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보고합니다 131번 고생 129번 고생 준비 완료 등반 등반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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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됐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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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갔습니다! 어찌 됐나요?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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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습니다! 잘했습니다! 호우생 하강합니다! 하강! 맞습니다! 잘했습니다! 다음부터 그 자리로 내려오시면 됩니다! 자! 아영 모부사 옵니다! 잘 안 와면 옵니다! 마음이 아까 아팠나 봅니다! 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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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어깨에 밟으시면 됩니다! 자! 가입하십시오! 자! 가입하십시오! 내일 갑니다! 내일 갑니다! 자! 안녕하십시오! 잘했습니다! 둘 중에 놀지 마십시오! 잘했습니다! 둘 중에 놀지 마십시오! 둘 중에 놀지 마십시오! 아유.. 잘했어! 너무 잘했어! 129번! 129번 후보생! 두 번 실습을 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! 성공한 소감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! 박민지 후보생한테 너무 고맙고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! 사랑합니다! 사랑합니다! 자! 이 훈련 과제는 개인 훈련이 아닌 팀업 강화 훈련이기 때문에 상호 얼마만큼의 협동심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린 겁니다! 알겠습니까? 네! 웃습니까? 아닙니다! 엎드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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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한 거지 지금 훈련이 끝난 게 아닙니다! 알겠습니까? 예! 알겠습니다! 일어서! 일어서! 엎드려! 엎드려! 일어서! 일어서! 엎드려! 엎드려! 일어서! 일어서! 정신 차립니다! 알겠습니까? 예! 알겠습니다! 위치로! 위치로! 이상으로 오늘 교육 마치겠습니다! 수고했습니다! 수고하셨습니다! 여好! 버려! 어? сколько! 앞서분 수고하셨습니다! 아유ich 리 prosthetics 감사합니다.